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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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분이 아니면 그를 왕에서 내리게 하십니다.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너부가네설 왕의 아들인 벨사살 이 사람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신의 아버지 너부가네설 왕의 대신으로 왕에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5장 22제를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왕에서 쫓겨났는지 내려왔는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그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왕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떱니다. 한글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너부가네설 왕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기물이 있습니다. 이 성전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검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전부가 여기다 술을 따로 씁니다. 술을 마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에다가 술을 따로써 마십니다. 2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적은 23절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가 왜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불행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높이고 조만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이날 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로써 마시고 기녀들과 함께 춤추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앉았다가 마중편 벽에 손이 나타나니 글을 쓰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그는 일어나지를 못할 만큼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글씨였냐면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 신 이 글씨가 씌워졌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보셨다 하나님께서 세워보셨다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겔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부족하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메네메네라는 말이 두 번 계속해서 영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별사살왕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도저히 함량 미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이 기대하시는데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너랑 끝내야 되겠다. 인생을 마감시켜 버립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큰 소리를 쳐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누구를? 별사살왕을 그리고 대겔이란 말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런데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 몸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는 그릇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술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마치 별사살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을 거기다 술 채우듯이 이것은 술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즐기려고 향나게 빠져버렸습니다. 술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인데 그런데 여기다 술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즐깁니다. 그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셨난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신이 잘난 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높여진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루가 참 비참하게 끝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주님 안에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돌아봅니다. 나는 한때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에 역주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역주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은 미약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계시지 않아요. 겉으로는 계시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조금만 뭘 주시면 조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너부가 내 살 같고 별사살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사야 이사야 43장 21절 열왕기상 18장 36절과 민숙이 민숙이 20장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호사 아시죠? 이게 예호사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원고 다 들여다봅니다. 원고 보고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제가 예호사 이 설교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제 속에 성령에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저는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절기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으시니 만드시니 창조하시니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찬송은 하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부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과연 몇 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전부 육신적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 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습니다. 밖으로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안 해주면 시험 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열황상 18장 36절에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빗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빗내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 엘리야에 대한 설교 한두 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부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야구부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우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 여기에서 우린 대기가 갈매산 그러면 아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하늘문 열고 비 내리지다. 이 엘리야를 주체로 거기다가 주인공을 내서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작 그러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갈매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 내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열황상 18장 36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첫 번째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비 내리게 해주세요 하늘은 열어주세요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를 내리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민숙이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역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성경 말씀을 보면 추리국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민숙이 추리국기 2장 12절에는 40세 때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혈기로 육신의 힘으로 죽였는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혈기만 온 이 사람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사람을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민숙이 12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질고 득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많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숙이 20장 10절에 와서 이 사람을 아웃시킵니다. 그렇게 40년을 기다려서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웃시키고 요호수아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데 이 사건이 신명기 34장 구절에 보면 요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모세가 수명이 다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 떠날 때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청년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썼을까요? 오랫동안 40년 미대한 광려 사막에서 생활했던 모세를 쓰시지 않는 이유는 민숙이 20장 10절에 보면 머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바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 40년 사이 가운데 반석 사건 두 분 만납니다. 첫 번째 반석은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라 했더니 물이 반석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민숙이 20장 10절의 사건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목에 말라 하던 백성들하고 다투었습니다. 다투다 보니 이 사람이 혈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민숙이 20장 10절에 화가 난 나머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모세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반석을 지팡에 두 번 쳐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민숙이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장석의 출입국기 내비기 민숙의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난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귀하게 쓴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잃어버립니다. 누구처럼 너부갓네살처럼 또 벨살처럼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이탈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이 벨살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단위에서 5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안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너한테 한때로 많은 것을 주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 함량 미달이구나.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매네매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지켜보고 계산해보고 계산했는데 안되겠다. 사람 바꿔야 되겠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직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적이 안된 이 사람이 기업적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면 반드시 사람 바꿉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는 다시 대신 앉습니다. 누굴 앉혀요? 능력 있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서 이 직분이 감당이 안되면 자연스럽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듭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별사살이 감당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느냐 하면 30절에 보면 이 별사살이 지배했던 통치하던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역사의 고대 자료를 보면 철벽 옹성입니다. 천년 요새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요새화 되어 있느냐 하면 거대한 호수 가운데 성이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 호수를 지나와야 되는데 이 거대한 호수를 지나서 가운데 있는 성으로 들어오면 이 섬에서 볼 때 다 보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백전 백피합니다. 한 적군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별사살은 기고만장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아무도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나를 공격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따로 마시면서 향나게 취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굴을 파서 땅굴을 파서 이 적군들이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별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이때 아무도 호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돈을 자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습은 날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역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한결같은 한가지 한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추레국기 6장 7절과 그리고 10장 2절 말씀과 추레국기 14장 4절 말씀 추레국기 16장 12절 말씀과 추레국기 31장 1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건들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너희는 알지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를 알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가 어떤 분인지는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냐면 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나는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야 오직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 그리 놓았습니다 우리의 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나무 깎아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는 분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서 영혼까지 누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실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너희는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알라 알지라 알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 보소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남편을 아내를 만났을 때에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만났다 해서 이분 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교제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보이신 것은 그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점점 그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리국기 이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이 될 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추리국기 12장 13절에 6월절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 방에 발라라 그리고 하신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양이라고 하는 양의 피가 발라지면 하나님의 피를 보시고 다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6월절 양을 가르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6월절 양은 우리 예수 그리토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리국된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의 방에 바른 사건으로 이 사람은 추리국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토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토로 말면 아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토로 죄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토로 말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강좌한 대로 유명한 선언이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사건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6월절 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린 예수 그리토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말만 구원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레국기 7장 16절과 8장 1절과 8장 20절과 9장 1절과 9장 13절과 그리고 그리고 추레국기 10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과 빌리포서 빌리포서 1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추레국기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 왜 보내라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에요 모세가 그리갔던 40년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돌리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예배가 너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8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 10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사람의 성들은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는 곳 이건 누구를 위한 예물이 아니에요 오 respective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봉사 사람 보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해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종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트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나는 생각하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자꾸 간섭하시고 눈 살펴보시면 시험화해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거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성경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리포스 1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트도 계속 종기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기하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생활이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기력이 쇠하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내가 어떤 것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수님만 종기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갈라디에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루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실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여러분 이 나사루 살아났죠 여러분 병들었다고 무조건 하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은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 해서 그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루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을 살면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한테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저주가 왔을까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정확히 예수 그리토 안에 있어 예수 그리토를 말며마 죄산받은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토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불시험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습니다 내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착한 행시를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참 저 사람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다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우리 모습은 생명의 빛이 내게 있다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나를 볼 때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 열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어디에? 여러분 가정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성 고린도 전성 고린도 전성 6장 20절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일을 내가 할 때 한 영광 받으세요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가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자리는 세상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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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 전성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 그 음식을 우리가 한 점을 먹더라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영광 받으세요 아멘이 뭡니까? 예,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이 또 한 가지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 게시로 3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거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멘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따라하세요 아멘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라 성도가 힘들게 어렵게 의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성도리 이심존심으로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 큰 부자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큰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리 뒤에서 그만큼 기도하고 들어지는 거 헌금은 하늘의 작은 밀알이 백배력 결실 맺듯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약 500군데가 넘는 곳에 우리가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원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게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땅 떠날 때 불 속으로 집어넣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성경은 게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하나의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 세 번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마사키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겸손한 자리에 서셔서 오늘 하늘께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